미성년자 미성년자 이게 무슨... 당연히 가나요 사사제, 문 열어봐. 얘기 좀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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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좀 하자고. 미친 짓이야. 앉아. 그만둬, 제발.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면 필요할 만큼 위자를 줄 테니까. 그러니까 결혼은 제발. 이 게임에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 결혼도 파헌드 내가 정해. 당신은 주담대 와이프로 내가 정한 날짜에 이 펜트하우스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. 알겠어? 앉읍시다. 네, 회장님. 테리샵에 연락할게요. 지금 바로 안되고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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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머리 보고. 당신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? 알겠습니다. 아, 베로나. 그 아이 때문에 일이 아주 쉽게 풀렸어.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네. 나야 도실장. 빨리 집으로 가서 나랑 은별이 여권 좀 챙겨. 그리고 오늘 밤 떠날 수 있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예약해. 아무데나 사건 없어. 이거 찾아? 왜? 실망했어? 설마. 내가 이 정도 데뷔 다 안 했을까봐. 우리 서로 힘 빼지 말아요. 당신은 어디로 도망치든 난 반드시 찾아낼 거니까. 아, 괜찮아? 괜찮아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안 어울린다. 이것도 좀 이상하다. 차라리 나 죽여! 드레스가 영 마음에 안 드나 보네요. 우리 신부님이 화가 많이 난 거 보니까. 워낙 안목이 뛰어난 분이니 다른 디자인들 좀 보여주세요. 미친 새끼! 개자식 쓰레기! 아아... 어... 정말라. 감사합니다.